근육량 증가에 치매 예방 효과와 건강상의 이점 최근 연구에 따르면 체내 근육량이 1kg 증가할 때 남성과 여성의 치매 위험이 각각 30%와 41%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근육이 단순히 신체를 움직이는 데 필요한 역할을 넘어 뇌 건강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시사합니다. 이처럼 근육량 증가는 치매 예방 외에도 여러 건강상의 이점을 제공합니다. 1. 신경보호 및 뇌 건강 증진 근육 운동은 신경보호 물질의 분비를 촉진하고 뇌혈류를 개선시켜 뇌 기능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이는 기억력과 학습 능력의 향상 뿐만 아니라 뇌의 퇴행성 변화를 막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근육량의 증가가 치매 위험을 낮추는 것은 운동이 뇌의 신경 가소성을 높이고 인지 기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2. 대사 건강 개선 근육은 체내에서 대사 작용을 활발히 하는 기관 중 하나로 혈당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근육량이 많을수록 포도당을 더 효과적으로 처리하고 인슐린 감수성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당뇨병과 같은 만성질환의 위험을 줄이고 전반적인 대사 건강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3. 심혈관 건강 증진 근육량이 늘어나면 심혈관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근력 운동은 혈압을 낮추고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개선하며 혈관 뇌피세포의 기능을 강화해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효과는 결국 심장과 뇌로 가는 혈유를 원활하게 하여 침해와 같은 뇌질환의 예방에 기여합니다. 4. 신체 기능 향상 및 삶의 질 개선 근육량이 증가하면 신체의 균형 감각과 움직임이 개선되어 낙상의 위험이 줄어듭니다. 이는 특히 노년층에서 중요한데 근육이 부족하면 작은 사고로도 쉽게 골절로 이어질 수 있고 이는 신체 활동 감소와 더불어 인지 기능의 저하를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육을 유지하고 증가시키는 것은 독립적인 삶을 영위하고 전반적인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필수적입니다. 5. 정신 건강 및 정서 안정의 기여 근력 운동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우울증을 예방하는 데에도 효과적입니다. 운동을 통해 근육이 자극되면 뇌에서 엔도르핀과 같은 행복 호르몬이 분비되어 정서적 안정을 가져옵니다. 이는 긍정적인 기분을 유지하고 스트레스로부터 뇌를 보호하여 인지 기능이 저하되는 것을 막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체지방 증가와 침해 위험의 상관관계 반면 연구에 따르면 체지방이 1kg 증가할 때 남성과 여성의 침해 위험이 각각 19%와 53% 증가한다고 합니다. 이는 비만이 단순한 체중 문제를 넘어 뇌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과도한 체지방은 염증을 유발하고 혈관 건강을 악화시켜 뇌의 기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육을 키우고 체지방을 줄이는 것이 뇌 건강을 유지하는 중요한 방법임을 알 수 있습니다. 결론으로 근육량의 증가는 단순히 신체를 강하게 만드는 것을 넘어 치매 예방과 신체 전반의 건강을 증진하는 중요한 열쇌입니다. 특히 중년 이후의 근육관리는 노년의 삶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적절한 근력운동을 통해 근육량을 증가시키고 체지방을 관리한다면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뇌 건강까지 지킬 수 있습니다. 일상 속에서 꾸준한 운동 습관을 들이는 것이야말로 치매를 예방하고 활기찬 삶을 지속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점진적 과부하는 근육을 성장시키는 열쇠 운동을 통해 근육을 늘리기 위해 가장 중요한 원칙 중 하나는 점진적 과부하입니다. 점진적 과부하란 근육에 점점 더 많은 부담을 주어 점차적으로 강도를 높여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근육은 성장하고 더 강해지며 더 탄력있는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근육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자극과 그 자극을 넘는 새로운 도전을 필요로 합니다. 점진적 과부하의 중요성 우리 몸의 근육은 적응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처음에는 무겁게 느껴졌던 덤벨도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 점차 가벼워지게 느껴지는 것이 바로 그 예입니다. 근육은 같은 자극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그에 적응하게 되어 더 이상 성장할 필요를 느끼지 않게 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훈련 강도를 점진적으로 높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반복 횟수를 늘리거나 세트 수를 증가시키거나 더 무거운 중량을 사용하는 것이 모두 점진적 과부하의 일환입니다. 점진적 과부하를 실천하는 방법 중량 증가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사용하는 중량을 조금씩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매주 또는 격주로 들 수 있는 무게를 조금씩 늘려가면 근육은 더 큰 부담을 견디기 위해 성장하게 됩니다. 반복 횟수와 세트 수 증가 중량을 증가시키는 것 외에도 반복 횟수나 세트 수를 늘리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평소 10회 반복하던 것을 12회로 늘리거나 3세트를 4세트로 늘림으로써 근육에 더 많은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운동 속도 조절 운동의 속도를 조절하는 것도 중요한 방법입니다. 동작을 천천히 수행하면 근육이 자극을 받는 시간이 늘어나 더 큰 부하를 느끼게 됩니다. 이를 통해 근육의 성장에 필요한 자극을 더 강하게 줄 수 있습니다. 휴식시간 단축 세트 간 휴식시간을 줄이는 것도 점진적 과부하의 한 방법입니다. 휴식시간이 짧아질수록 근육이 더 큰 부담을 느끼게 되어 더 강한 자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점진적 과부하의 효과 점진적 과부하를 통해 근육은 강해질 뿐만 아니라 근육의 크기 또한 증가하게 됩니다. 이는 단순히 근육의 미적 측면뿐 아니라 신체 기능적 측면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강한 근육은 일상생활에서 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게 하여 기초대사량을 높이고 부상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점진적 과부하를 적용한 운동은 근력과 지구력을 동시에 향상시켜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안전하게 점진적 과부하 적용하기 점진적 과부하는 근육 성장에 필수적이지만 지나치게 무리하게 적용하면 부상의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몸 상태를 잘 파악하고 무게나 강도를 서서히 증가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보자의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올바른 자세와 적절한 강도로 운동을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충분한 휴식과 영양 섭취가 병행되어야 근육이 적절히 회복하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결론으로 점진적 과부하는 근육을 성장시키고 더 건강하고 강한 신체를 만드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꾸준히 강도를 높여가는 운동은 근육에 새로운 도전을 주고 그에 따라 근육은 적응하고 성장하게 됩니다. 운동을 할 때 매번 조금씩 더 나아지려는 마음가짐으로 임한다면 어느 순간 강하고 건강한 몸을 가진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운동에서 작은 도전을 추가해보세요. 그것이 바로 근육 성장의 시작입니다. 이 비디오가 유용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건강한 삶을 위한 더 많은 팁을 공유할 테니 계속해서 성필원 채널을 지켜봐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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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